신돌의 공연 갈려! 아니 근데 저 돈이 집을... 아세요? 몰라 너 양평동이라는 것만 알지 정확하게는 위치를 내가 잘 못해 지금 나올 수 있냐 그래야 되겠네 아... 초대야 그냥 띵동해버릴까 그냥? 아예? 띵동? 내가 술 취한 연기를 할까? 오케이, 띵동! 띵동! 아냐! 지금 후비구만 해 뒤에서요 네, 진짜... 술 취해 술 취한 연기를 하시겠다고요? 내가 전화해가지고 홍준아 너 보고 싶어갖고 내가 니네 동네 양평도 가는데 너 집이 어디냐? 그래갖고 너 보고 싶어 홍준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변리는 거에요 안 변리는 거에요 아휴 너 속실해 크리스마스 특집 새벽송 시간이 없어요 지금 벌써 새벽 3시 50분입니다 정현동 씨의 집 앞에 지금 저희가 왔는데요 정현동 씨가 과연 집에 계실지 저희가 직접 전화가 아니고 벨을 누르고 나오시죠 기대되시죠? 왜냐하면 정현동 씨는 혼자 사시기 때문에 저희가 벨을 눌러도 정현동 씨가 아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또 그곳으로? 우리 집도 그렇게 하고 오지 크리스마스 특집 새벽송 고고고! 예! 우리 집도는 너무 많아서 우리 집도는 너무 많아 그렇지 구호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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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배달 왔는데요 음식 배달 왔어 구호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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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배달 왔습니다 구호구! 아 왜 그래요? 그럼 뭐라고 해? 그럼 뭐라고 해? 그럼 뭐라고 해? 그럼 뭐라고 해?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자 있겠지요? 가만히 있어야죠. 가만히 있어요.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둡한 문진바 주의 지금 뭐하세요? 새벽송이잖아. 새벽송 마무리해. 피해주면 안 돼. 피해주면 안 돼. 고고고고. 제가 좀 들어가서. 안 됩니다. 잠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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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혼자 있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? 아니 뭐 우리 안 들어도 돼. 없어 없어. 여기 어색해. 고고고고고. 고고고고. 아 냄새. 아 냄새. 아 냄새가 나. 아. 아. 이거 봐. 양말. 아 진짜. 이거 못 봐. 야. 이 불쌍한 쪽은 아직도 있네. 양말. 이거는 못 만지겠다. 아무래도. 또 치워주는 거야? 매년에 이렇게 하면 치워주네. 많이 좀 깨끗해졌죠? 또 깜뿡이. 또 깜뿡이. 또 깜뿡이. 조밥. 족발. 야 일단 이거 뭐 시키고 보자. 시키고 얘기하자. 아 괜히 왔나봐요. 그 애니메이션 여기서 찍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? 정돈 씨를 모델로 해가지고. 왜 갑자기 왔어요 새벽에? 아 저희가 지금 그 새벽송 하고 있거든요. 해서 저희가 이제. 왜요 왜? 동초 씨가 이걸 아이디어를 냈대요. 너무 멋있잖아요.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막 찾아가서 막. 야 너는 아이디어도 없는 게 왜 있고 힘든 일이냐. 아 힘든 아이디어로. 아름다운 걸 하고 싶지 아름다운 걸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. 이걸 모아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. 동독 씨도 조심하면 안 돼요. 결론이. 결론은 어떻게. 4시 10분이니까. 지금 일단 모으는 게 중요해요. 일단 모아봐. 아 바지는 제로 아니야. 거기서 저런 거 구하는 거. 야 팩을 씻어. 왜 나는 안 주지? 찍으실 거예요 형님. 나는 왜 안 줬지? 나 좀 씻고 오세요?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. 빨리 빨리. 머리만 머리만. 라면 꼭 머리만. 라면을 왜 먹어요. 머리만. 여기는. 분명히 정연돈 씨가 사는 데인데. 이건 대단한 거야. 그래도 나아진 게 있어요. 뭐예요 형님? 예전에 옷방. 이게 옷방이거든요. 변했습니다. 보세요. 앞에 커튼 닫았어요. 이거 커튼 닫았잖아요. 저번에 없었던 거죠. 그리고 옷이. 오 그래도. 야 이제는 좀. 야. 방송하시는 것 같다. 양복지까지도 입고. 양복지. 이쪽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정리됐다. 난 뿌듯한데. 혼전산업도 이렇게 극과 극이냐. 흥초리하고. 하만 넣어도 될까. 그럼 저도 조금만. 서로 깨워주기. 나 처음 안 와. 나 조금만 조금만. 아 뭐 뒤져먹을 것도 없고. 너무 좋대. 이럴 때 막 잠 올라오면. 누가 막 이러고. 이런 거 되게 나아. 잘 나오려고 하는데 막 이런 거. 안 나는데. 근데 되는 거 아니냐고 있다가. 저거 화나지 화나지. 아니. 야 이거. 뭐야. 잠시만요. 짜증 하나도 안 나요. 새벽 4시에 봤냐고요. 야 좀 청바지 얼른 양말 좀 신어. 일단 이렇게 동작을 해. 참 옷 잘 입어. 언제 봐도. 내 동생이지만 참 옷 잘 입어. 나랑 패션에 쌍병을 입어 진짜. 농담 아니고 정말 잘 입어. 어? 전화 왔네? 생각이 왜 전화지? 여보세요? 어? 어? 참 너무 처리하셨어. 무선 전화기라 그래요. 무선 전화기. 잠깐만요. 안 졌을래. 어? 저기 엄마가 어떻게 하세요 형님? 아 제가 연락했었죠. 엄마. 이렇게 온 거예요. 우리가 바꿔줄게. 잠깐만요. 착한. 마음이 착하잖아요. 마음이 착하잖아요. 마다 보세요. 여보세요. 어? 그러면. 어... 형아. 어? 어... 형아. 어? 형아.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